오늘은 목장길을 따라 산책을 하다가 말 박목장을 만났습니다. 말들이 흰색, 검은색, 고동색, 각양의 색깔로 옷을 입고 푸른 초장의 꼴을 먹으며 한가롭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. 푸른 초원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꼴을 먹이시며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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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